아 왜 아 뭐 뒤에 봐봐 옆에 어디 와 산재 사연이 마 흠 맑다 아우 하늘도 맑다 이렇게 비었네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이지? 집도도 빼빼빼하고 진짜 이런거는 이제 그림 같다고 그러는거지? 응 저쪽에 진짜 어 맞아 이제 바람이 날려가는데 구름이 다 흩어졌다 이제 찌검찌검 산꼭대기가 다 보여 맞아 와 진짜 옛날 전에 부산에 산 그게 났던 산이 많잖아요 옛날에 자꾸 탄산에 갖다 싣고 엄마 같이 이러고 아 어디를 봐 우리 찍힌다고? 그래 여기 카메라 어 왜 되나? 어 나 왔어? 응 또 나오라고? 응 뭐 머리가 날리지 아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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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